네, 신학강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의 Basic Christianity,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의와 부드러운 자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 자제력과 자기 희생 등은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참혹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그의 부활에 대한 자세한 증거는 누구도 부장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정하자.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단순히 이 진리에 동의하는 것일까? 아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면 그가 한 일의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가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일까? 성경은 그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대답한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늘이 보낸 구세주이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설명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심으로 계속 관계를 또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의 이상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친구든 원수든 똑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만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인간이 구원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지적신앙이 비판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설명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의를 말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당신을 위해 시간 낼 수도 없고, 재물을 쓸 수도 없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내 재물을 쓰고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상대에게 줍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인간의 행위선행, 공로, 수도, 수행으로 그걸 근거로 구원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만듭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 퓨어리탄 신앙이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에 청교도 신앙의 답은 내 행위로 안다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 어려운 때 누가 내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내가 집에서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큐티로 성경 묵상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배 안 드린다, 잘됐다, 목사님도 안 본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온라인 예배마저도 소홀히 한다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야구보소가 큰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 때문에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의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야구보소가 분명히 말하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의가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셨어요.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의의는 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가 말하듯이 토색 불의 가늠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 작은 단위의 것까지 자세히 세서 11조를 드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콩 농사를 지었으면 콩 10마리면 한 말을 하나님께 헝금한다가 정도가 아니라 콩 10마를 다 풀어놓고 일일이 다 세는 겁니다. 정확한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실천보다 우리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의는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강도는 믿기만 했지 행위가 없었지 않느냐.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할 기회가 없죠.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놔두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 사명 감당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 이 북부 뉴저지 맨하탄에서 일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증거하고 일할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귀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과 생각, 정신과 의지, 가정과 삶을 개인적으로 남김없이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뢰하며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굴복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계속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이 되고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세이비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분을 말해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마이 로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의 주는 뭐냐.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산다를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물에 빠진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으면 물에 빠진 것을 건져주신 거 감사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가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보금의 열 문둥병자의 치유사건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열 명의 문둥병자를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죠. 나머지 아홉 명은 예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듯이 문둥병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빠이빠이 사유나라 아디오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 모시고 남은 인생 그분의 뜻과 명령을 준행하고 내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을 말해요. 이 존스토트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지역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강건히 세우는 데 충성한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사랑하시고 교회가 강건히 서도록 기도하시고 단임 목사를 위해서도 중부하시고 교회의 여러 행사에 또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 좋은 신앙의 본을 사회에도 보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못합니다. 물론 뉴저지 행정명령에 스테이 앳 홈 명령도 있고 버갱 카운티 4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명령도 있고 뉴저지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교회로 모이지 말라는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강행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일원으로 교회가 또 동참을 하고 우리 교인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장소를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장소가 관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배로 모이는 게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예배로 모이느냐 집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peace.njpeace.com, njpeace.org에 들어가 있는 우리 새벽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어디서 드리시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며 본서의 주제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첫 장에서는 올바른 접근 자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기독교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주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저자가 올바른 접근 자세를 말합니다.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애들에게 많이 강조한 것이 실력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에요. 실력이 있는데 사람이 교만하고 남부시하게 되면 제안이 오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때론 실력보다 자세가 더 중요해요. 가론 유다와 베드로로 하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을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Even Peter cursed Jesus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둘 다 잘한 거 없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론 유다는 후회만 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Attitude matters입니다. 그래서 바른 접근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생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유대인들에게 채널을 열어주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Inclusive Truth를 믿는 게 아닙니다. Exclusive Truth, 배타적 가치를, 진리를 믿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스입니다. 우리가 타종교인들, 무신론자들과 환경문제, 교육문제, 시의 발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협력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타적 진리를 붙잡습니다. 불교인이든 이슬람 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무속신앙인이든 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한 대로 제가 이 페얼론에서 가장 큰 회당에 가서 돈을 내고 라삐에게 10주 이상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라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한마디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답니다. 그게 지금의 보수적 유대교, 리폼드나 컨설버티브 주다이즘이 가르치는 겁니다.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라삐의 강의의 내용 중 하나가 설령 죄를 많이 지어 지옥에 간다 해도 한 12년 정도 지옥에서 고생을 하면 천국으로 다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배타성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배타성을 증거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게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게 진리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비난과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